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죠? 잘 들으셨죠? 꼭 이렇게 하면 꼭 이런 거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작게 통했는지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내가 가르쳐준 줄 알았는데 조용히 더 맞춰 그걸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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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들은 거는 퐁당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를 정확하게 때려야 돼 그렇지 가위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한 대 때리면 끝나 절발로 주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빨리 때릴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하나! 노래 크게 하면서 퐁당 퐁당 하나 둘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누나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편한 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둘 한 손등을 당겨주너라 잘 나오길래? 제가 어느 분들을 재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 구축적인 거 없죠 딱 하지 말고 그냥 대고 싶은 데는 아무데나 내요 자 갑니다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나무를 던지자 내 누나 퍼져라 멀리 퍼져라 멀리 퍼져라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려서 어떤 분 마주시겠어요? 지금 제가 되돌은 분들은 마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어떻게 때릴지 손을 찬데라고 가위바위불을 한 분 위로 한 분 아래로 가고요 손등을 안 때리고요 손바닥끼리 마주치고요 지금 그랬습니다 보증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퐁당 퐁당 자 갑니다 이쪽 뽑아할게요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젠 맞춰서 하시겠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봉당 봉당 볼을 던지자 누나 몰래 볼을 던지자 내 누나 퍼져라 멀리 얼리 퍼져라 권다 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에 주워라 좋습니다 지금 손등이 시뻘개지신 분이 있네요 지금 나 장난 안 돼 앞에 있으면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. 혼자서 같이 한 명이 번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위로 아래로 꽝을 게임할게요. 자기 손 하나, 상대방 거 하나, 자기 손 하나, 상대방 거 하나. 앞쪽도 놔주세요. 어떻게 이러나 이번에 보자. 내 거 동면도 이렇게 놓고 상대방 거 이러고 있고 너를 보자. 어디.